10명의 나병 환자들 누가 보금 17장 10, 1절에서 19절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어요. 온몸이 상처들로 짓물러 있었어요. 그들이 소리쳤어요. 예수님,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. 열 사람이 모두 다른박치를 치기 시작했어요. 정신없이 가고 있는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. 열 사람이 모두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.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뒤돌아갔어요.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말했어요. 예수님, 정말 고맙습니다.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는지 물으셨어요.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. 복습문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나요?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몇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나요? 끝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나요? 끝 끝 끝 끝 끝 끝 끝